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기네과 안지용입니다. 오늘 동아아산 건강강좌의 주제는 위암의 진단과 내시경 치료입니다. 일단 위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위는 이렇게 간의 옆에 붙어있는 장기입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 구멍이 뭐냐고. 여기가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내시경을 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위에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내시경을 보면서 내시경을 180도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거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내시경으로 위에 곳곳을 보고 여기서 병변이 있는지를 찾게 되는 게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점막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모양이 생기면 저희가 조직검사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고 거기서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이게 암이다, 염증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도 좀 작고 얕아 보이는 암을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봐도 이렇게 커다랗고 뭔가 더 심하게 보이는 암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차이는 위에 네 가지, 네 층의 벽 중에서 점막층과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됐을 때를 우리가 조기 위암, 그 이상으로 침범되면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즉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행성인지 조기인지 예측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진행성이냐 조기냐 확증이 되려면 수술을 해서 요거를 잘라낸 다음에 조직검사를 봐야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조기 위암 갔다 했지만 수술하면 진행성 위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10만 명당 위암 발생률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위암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암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40세 이후부터 위암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또 조기 진단이 많아지면서 위암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존률을 보여주는 표인데 이 파란색이 1기입니다. 이 노란색이 4기, 즉 말기에 발견됐을 때입니다. 2기, 3기 이런 식으로 위암은 빨리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 성적이 좋고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5년 생존률은 어떻게 될까요? 68.9%의 5년 생존률로 미국, 영국 이런 데보다는 월등히 높고 일본보다도 더 높은 위암 생존률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도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위암은 조기 위암으로 진단이 많이 됩니다. 즉, 내시경을 자주 하기 때문에 위암이 빨리 발견되고 이로 인해서 완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암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을 있으면 죽이고 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담배 같은 걸 안 피우고 하는 것이 위암 예방의 효과가 있지만 이렇다고 위암이 다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100% 위암을 예방할 방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하면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화기계 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암은 대부분 초기 때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위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위암 진단에는 건강검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위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시경이라는 게 있고 또 약을 먹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는 조형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해서 안에 암 같은 게 의심이 되면 조직검사에서 확진을 하게 되고 조형술을 해서 암이 의심이 되면 다시 또 내시경을 해서 확진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럼 이것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 전에 국간검진사업에서 권고하는 바는 위암은 2년에 한 번씩 40세 이상의 남녀가 다 시행을 하고 기본 검사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위장조형술이나 내시경 검사 중 한 가지를 하라고 권고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결과들이 나왔을 때 이런 효과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위암 검진을 했을 때 일본에서는 약 24%의 전체 사망률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국간검진은 시작을 하였고 위장조형술을 해서 암을 빨리 발견하면 6% 정도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내시경을 해서 암을 빨리 발견하면 약 53% 정도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위장조형술보다는 내시경이 더 검진에 효과적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위암 검진을 했을 때 조기 위암이 발견될 확률은 약 90% 정도입니다. 즉 검진으로 발견한 위암 환자 중에 조기 위암이 나오는 것은 약 73%에서 80% 전체 1기 위암 환자들 중에서 어떻게 발견됐나 봤을 때 검진으로 발견된 경우가 한 90%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우연히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를 하다 발견될 확률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즉 위암 검진을 하면 조기 위암으로 빨리 발견이 되게 됩니다.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해야지 이렇게 조기 위암 발견률이 훨씬 높고 조기 위암으로 발견이 돼야지 수술, 내시경 치료 등의 완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요? 내시경은 민감도 70%, 위장조형술은 민감도 한 40% 정도로 내시경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전에는 모두 40세부터 그냥 시행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였지만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 봤을 때 40세에서 74세까지는 검진을 계속하는 것이 이득이 있고 75세에서 84세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으로 즉 검진을 시행하여 위암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이득이 있을지 없을지가 아직 근거가 불충분해서 이때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위암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사망률이 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한 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85세 이상이어도 환자의 신체 연령이 70대처럼 보인다면 당연히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거고 나이가 그보다 젊어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암이 발견돼도 치료할 수 없다면 그거는 내시경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검사 간격은 어떻게 할까? 일단은 내시경이나 조형술 모두 2년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주기로 검사를 했을 때 여러 연구들에서 조기 위암의 발견률이 높고 또 선종 등의 낮은 변기에서 발견될 수가 있어서 수술보다 내시경 절체수를 치료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적어도 고위암군 환자들에서는 2년 간격보다는 1년 간격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고위암군은 어떤 환자들일까요? 내시경을 봤을 때 위축성 위암과 장상피화생이 있는 환자들 또 위암의 직계가족력이 있는 환자들 또 직계가족 중에 헬리코박터 감염된 경우 이런 경우들을 고위암군으로 봐서 환자들이 내시경을 했는데 위축성 위암 장상피화생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위암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경우에는 내시경을 2년보다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의 고려사항은 아까 권고하는 무증상의 평균적 위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즉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고위암군이 아니냐에 따라서 검사 주기 또 검사를 할지 말지를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85세가 넘는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시경을 해서 암을 빨리 발견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고 환자가 70대라도 기저질환들이 많아서 환자가 내시경을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 하면 일단 검사를 좀 연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위암군으로 판단되는 환자들에서는 2년 주기가 아니라 1년 주기에 검사를 권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시경과 조형차량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내시경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조형차량은 내시경을 할 수 없거나 환자가 진짜 내시경이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만 대체 방법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권고안에서 개정안을 새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즉 위암의 건강검진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위 내시경 한 개이고 검증 대상군은 나이별로 40에서 74세라면 모든 환자를 75에서 84세면 이득과 위에 따라 결정을 하고 85세 이상에서는 가능하면 시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40에서 74세 무증상 성인에서는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40에서 74세 성인을 대상으로 위장 조형술을 하는 방법은 개인이 선택을 하지만 가능한 한 위 내시경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75세에서 84세 무증상 성인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기 발견에 대한 이득과 위해를 따져서 내시경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85세 이상에서는 가능한 하지 말고 환자가 정말 건강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암 발생의 고위험군인 유축성 위험 장상피화생 직계가중력 헬리코박터 감염인에서는 가능한 1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단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해서 위암을 진단을 합니다. 이러한 내시경 기계를 사용을 하고 또 환자는 항상 왼쪽으로 눕게 됩니다. 이래야지 내시경을 들어갔을 때 위액 등이 고이는 부분이 밑으로 가서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거나 오른쪽으로 눕거나 하면 검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내시경은 환자 높이에 따라서 서서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뭔가 정상보다 이상한 모양이 관찰이 되면 이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조직검사를 하면 그럼 조직검사를 하면 다 위암이 의심되어서인가요? 우리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는 한 3건 중 1건 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암이 의심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 위염의 종류를 알거나 위괴양 여부 또는 위암, 위용종이 있거나 또는 다른 병변이 있어 추적검사를 하거나 또 헬리코박터 검사를 할 때도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다고 다 암이 의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직검사를 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나요? 역시 환자분들 조직검사하면 다음날 꼭 물어보러 오십니다. 하지만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앞에는 블럭을 만들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염색하고 판독을 해야 되는 과정이 거쳐서 최소 3, 4일 정도 걸립니다. 또 특수염색이 필요하면 길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고 나면은 보통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결과를 확인하러 오시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큰 혹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위암이 내시경으로 맥긴지 바로 알 수가 있는지 역시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내시경으로 암이 진단이 됐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몇기인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시경으로는 기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암의 기수는 일단 진단이 된 후에 CT 등의 여러 검사를 통해서 주변 검사를 해서 거기서 임파선이 전이가 있거나 타장기의 전이가 있을 때 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장기의 전이가 있으면 보통 4기, 말기로 나오게 되고 타장기의 전이가 없을 때는 일단 위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주변의 임파선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기수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영화에서처럼 바로 내시경으로 암을 보자마자 1기다, 2기다 이런 걸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진단이 되면 수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장기의 전이가 있는 4기의 경우에는 항암치료 등을 먼저 하게 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암치료 후 수술 또는 수술 후 항암치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1기다, 2기다 아니면 수술로 치료가 끝났다 아니면 항암치료를 또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진단된 후부터 한두 달 후에나 최종 몇 개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위암에서 의심이 돼서 조직검사를 하면 거의 다 발견이 되는가요? 사람 몸에서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암이 의심이 되면은 보통 한 3조각 이상의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진단률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았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조직검사 개수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98.3% 정도의 정확도입니다. 즉 100명 중 2명 정도는 암이라고 생각해서 조직검사를 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암이 의심이 된다면은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다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 소견을 봐서 암으로 생각이 됐는데 조직검사가 안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이 나올 때까지 많게는 3, 4번 이상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암이 발견됐을 때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으로 치료해 볼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고 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를 했는데 암이 깊거나 임팟은 전이가 의심되면 수술을 추가로 하게 되고 수술 후에 임팟은 전이가 있으면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항암 치료 후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완치가 안 된 경우에 서로의 치료들을 더 할지 말지 정하고 보존적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조기 위암으로 발견됐을 때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이고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조기 위암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 4개의 층 중에서 이 점막층과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된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육안적으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점막층에만 암이 같다고 의심이 되는 판단이 되는 환자들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육안적으로는 점막층으로 침범이 된 암이 의심이 돼서 이제 내시경 치료를 했는데 조직을 잘라 보니까 점막 하층까지 가 있으면 추가로 다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현대과학에서는 점막층과 점막 하층의 구별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등으로 또 CT 같은 것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지만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이거 예측이 벗어나기 때문에 추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시경 치료는 해보고 수술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두 번 할 수도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즉 내시경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과 상의를 드리고 그런 두 번 입원하는 것이 좀 더 부담스러우면 바로 수술하는 것을 권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 치료는 이 4개의 층 중에서 점막층에만 암이 갔을 정말로 초기로 발견이 돼야지 내시경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위암의 치료 가이드라인은 위암학회나 내시경학회 모두 1기로 발견이 돼서 점막층에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될 때 내시경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시경학회나 위암학회 모두 같은 권고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 등 모두 같은 기준으로 내시경 치료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경 치료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파선 이 주변 위 주변에 임파선의 전이가 없을 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파선이라는 곳은 암이 있을 때 암이 주변 장기로 퍼져나갈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임파선에 암이 있다고 나오면 그 환자는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항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파선이 있는지를 알려면 수술을 해서 위 주변을 잘라내야 되는데 내시경 치료로는 주변을 잘라내는 즉 임파선을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의 기준은 임파선 전이가 없거나 아니면 확률이 아주 낮을 경우에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네어라는 걸로 잘라내는 용종 절제술이 있고 또 주변에 홈을 파서 역시 스네어로 잘라내는 점막 절제술이 있고 또 내시경 칼로 이렇게 박리 주로 포를 뜬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리를 하는 내시경 점막과 박리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이 암의 모양이나 또는 위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 치료의 원리를 간단히 보시면 암이 이렇게 점막층에만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주변에 표시를 하고 여기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부풀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고개를 내시경 칼로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절제된 조직을 이제 병리과 선생님한테 보내서 이 결과를 봐서 암이 깊은지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지 이런 것을 최종 확인하고 그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암의 임파선 전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면 내시경 치료로 시술이 끝나는 것이고 임파선 전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암입니다. 암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시를 하고 생리식염수로 부풀어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려야지 그 천공 같은 합병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린 다음에 이 주변을 내시경 칼로 자르게 됩니다. 내시경 칼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시경 칼로 도려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칼로 이렇게 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칼로 여기를 점막 하층 을 쭉 박리를 해서 이것들을 다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잘라내면 이렇게 조직이 나오게 되고 그 조직은 병리과에 보내서 그쪽 조직 검사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이 남은 이 상처는 약을 가지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돼서 내시경 치료로 완치가 될 수 있으면 환자분한테는 제일 좋습니다. 전신마취 안 해도 되고 또 배를 열거나 구멍을 뚫는 수술을 안 해도 되고 또 시술 시간도 꽤 많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 칼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저희가 역시 위치, 모양, 크기 등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만큼 합병증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합병증은 출혈입니다. 출혈은 살을 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고 또 하고 나서 살이 아물면서 괴양이 생겨있는 건데 괴양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 괴양이 아물면서 또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아무는 기저는 여기 혈관이 자라 들어오고 그 혈관들이 다른 상피세포들을 더 자라게 해가지고 살이 차는 건데 그 과정에서 위에는 항상 위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혈관을 터뜨리게 되면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시술을 하면서 생기는 출혈은 저희가 그때그때 지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처가 다 아무는 건 거의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뇌시경에서 피가 나면 보통은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지 못하고 피를 토하거나 대변색이 까맣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알고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클립 또는 다른 지혈술로 혈관을 맞게 되고 또 위산 억제제를 쓰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살이 다 차서 아무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두 달 내에는 피가 날 확률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전에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뇌시경 하고 나서 한 1, 2일 내에 피가 나는 확률이 한 13% 정도 2주 정도 내에 피가 날 확률이 한 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 2일 정도는 뇌시경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하게 되고 이때는 피가 나면 그때그때 뇌시경 치료나 수혈 등을 하게 됩니다. 대신 2주 정도까지 계속 입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항상 피 나는지를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한 4에서 5%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0명 중 5명 정도는 퇴원을 했다가 이제 응급실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뇌시경 치료를 했던 경우에는 집에서 피가 나는지 대변 색깔 같은 걸 확인해서 대변 색깔이 까맣게 나오거나 피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뇌시경을 할 수 있는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주가 지나면 피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까지 조심하는 것을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합병증은 천공입니다. 아무래도 위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벽이 얇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지게 됐을 때 대부분은 뇌시경으로 클립 같은 걸로 꼬매게 되는데 이걸로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뇌시경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천공뿐이 아니라 아까 보였던 출혈에서도 피가 너무 많이 나면 역시 수술에서 꼬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시경 치료는 항상 수술을 준비하고 하는 치료입니다. 또 흔하진 않지만 암이 이렇게 광강을 둘러싸는 형태로 있을 때 이렇게 자르면 이게 아물면서 위가 좁아지는 협착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협착이 생겨서 식사를 못하게 되면 풍성확장 수술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여러 번 해도 계속 협착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다시 수술해서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암의 모양이 하고 나서 협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뇌시경 치료보다는 바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상처 자체는 보통 8주 정도 두 달 정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 대부분 다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호전이 잘 안되고 피가 잘 나는 경우는 이렇게 잘 먹어서 약 잘 먹고 조심했을 때 피 날 확률이 한 4에서 5% 2주내 그런 걸 다 지켰는데도 피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는 환자가 투석을 하던지 간이 안 좋은 그런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위산이 많이 나오는 음식들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을 복용했을 때 좀 더 회복이 잘 안되고 출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뇌시경 치료하면 한 두 달 정도는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을 줄이 끊고 그리고 약을 잘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뇌시경 치료의 결과를 병리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시경 치료를 했을 때 임파선 전의가 적은 아니면 거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뇌시경 치료로 시술이 끝나게 되고 만약에 병리 결과에서 크기, 깊이 등을 고려해서 임파선 전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파선 전의 확률이 한 1% 이상이 되면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을 했을 때 주변에 임파선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다 다시 봤더니 임파선이 암이 안 갔을 확률도 있는데 그렇다고 수술을 괜히 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암들이 임파선에 가있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술 후에 꽝이 나오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식용 치료는 항상 수술을 준비하고서 해야 되는 그런 시술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암의 건강검진은 40에서 70세 무증상 성인에서 2년 간격으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위암 발생의 고위험군인 유축성 위험 장상피화생 위암의 직계가족력 헬리코벅터 감염된 사람들에서는 2년이 아닌 1년 간격으로 시행한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진단 내시경의 목적은 위암의 예방이 아닌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위암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자주 잘해서 위암이 빨리 발견이 되면 조기 위암의 경우 일부에서는 내시경적 절체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시경 절체술 후에 조직검사 결과에서 임파선 전의가 의심이 되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절체술을 한 후에는 보통 5년간 내시경과 CT증으로 추적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재발 가능성이 적고 물론 내시경 절체술은 위를 다 살려놓는 것입니다. 위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생겼던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서 또 암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발을 그 자리에서 재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년간은 내시경 CT 등으로 그 자리에 재발하는 것을 보는 거고 그 이후에도 진단 내시경은 계속해서 또 새로운 자리에서 암이 생기는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5년간 암이 안 생겼다 해서 그 다음부터 검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른 부위의 암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내시경은 꼭 1년마다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